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냄새님 목소리 왜 이렇게 어리숙한 중학생 같냐 키키 저 중학생이에요 몰랐어요 여기서 저 중학생인 거 모르신 분 있나요 저 학생이에요 공부하다가 이제 취미로 이제 스트레스 부끄면 발로한테 방송하는 거고 중학생인데 담배 피냐고요? 아 뭐 필수도 있지 아 이 학생이 난 죄 때문에 학교라는 교도소에 갇히고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오로지 나는 학생이 난 죄 담배도 못 피기하는 사람들이 안 피기 온다 2만 더하면 6만원이야 총 trazer다 떨어졌습니다 4.1 아 아 저 새끼 왜 저것 있어 아니 개코아 왜 백사 안 맞고 니 뭐하는데 와 얘 나 죽을 때까지 백사의 돈 요를 안 죽이는 거 보소 팩이나 줄게 탁쳐 아 씨 씨 dah 오도하지 마 리드사운드 탁쳐 아 씨 아니 말고 탁쳐 2번 판 이기면 1만 치즈 야 좀 주라 아니 근데 또 뭐 후원하는데 또 내기를 걸어야 돼? 우박 중독자예요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? 뭘 아까웠다 계속 뭐 2번 판 이기면 만 원 2번 나운드 이기면 뭐 3만 5만 원 막 이러는데 그냥 주라 뭘 그렇게 시X 뭐라는 게 많아 아이고 뭐야 아니 5만 원 후원이랑 10,000원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그냥 줄게 하면서 총 6만 원 아 감사합니다 네! 아 감사합니다 5만 원 해 해 해 고마워 오빠 하하하하하하 고마워 하하하하하하 고마워 5만 원 됐을게 아 고마워요 아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휴 야 한코만 주라 나 냄새잖아 한코만 요루야 유튜브에 꼭 넣어줄게 한코만 진짜 이거 연장가잖아? 이거 유튜브 각이야 야 한코만 유튜브 각 시계 잡아보자 한코만 야 병신 같은 년 씨발 년 머리 깎을 때 돈 없어가지고 손두깎이로 머리 깎는 개 병신 X끄지 씨발 년 그냥 닉네임부터 햄식이었어 햄식이 유튜브 구속 취소하세요 아 이래서 대중매체가 안돼 햄식이 영상 보는 새끼는 다 이러냐? B 사이트를 뚫었는데 우린 A 사이트를 뚫고 있네 이놈 뭐다 빠르게 럭킹이다 오우 에임으로 씹어먹어버리기 러스 한마리 그렇지 냄새 레이나는 1대3도 가능하다고 오우 큰일 날뻔했네 야 누가 스파 좀 먹고 와라 뭐야 내가 먹었네 그렇지 냄새 레이나 각성 그냥 빛의 속도로 뒤지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야무지게 햄은 자리 잡아주면서 오우 야 오 마이 갓 내가 이번 라운드 삼키려 했는데 만약에 우리팀이 이번 게임을 치면 난 굉장히 성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 불사 그렇지 잠시나마 의심한 내 팀원들 미안하다 그냥 학살해버리는데요 제가 그 와중에 상대 오멘 왈 물음표 아까 나한테 잡히고 저거 채팅친 거거든요 야레 야레 나의 애임에 병을 느꼈는가 무릎 꿇어라 애송이 형 왜 그래 아 뭐가 멋있잖아 안 멋있었어? 스파이크가 비트 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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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예 로우나 스팟 쪽 시체가 누군지 알아? 뭐 뭐라고? 아 미안 내 애임에 너무 심취해서 너의 브리핑을 못들어졌다 키우 조이 발로한테 사라지는 비결이 뭔가요? 발로한테는 재능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재능의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날 안보여서 호호 쉣 놀래라 상대 이제 실력으로 안되니까 이제 이상한 변태치거리 같은 거 할라 하죠 연막달구 차권 들고 오는 저런 쓰레기 같은 범죄 행위만 하죠 그럴만해 실력으로 안되면 저런 거라도 해서라도 변수 청추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또 학설하러 가볼까? 이러면 여기 왼쪽에 한 명 있거든요 주먹있네요 원숭이도 가끔은 나무에 떨어지는 법이 있답니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에임 연습하냐고? 안해요 저는 그런 거 오로지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에임 연습만 하루에 한 13시간씩 박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어쩌나 놀랍게도 제 에임은 순수 재능인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재능으로 만들어진 에임이라면서 오해할 만해요 여러분들 할래잖아요 니 얼굴이요 야 얘들아 돈 많은데 나 총 좀 사줘 아이소 레이즈 8,000원 있잖아 야 잠수인 척 하지 말고 빨리 사줘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나 총 안 사주려고 잠수인 척 하네 야 니네 8,000원 이상 있잖아 빨리 사줘 저 총 좀 총 좀 와 왜 안 사줘요 님들 아 나 15기 4등이니 우리팀 안되겠네 이거 어 쓰레기새끼들 못하는 총으로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조이야 빨리 죽어봐 나 니 총 그 주사 쓰게 야 아무나 빨리 죽어봐 니네 어차피 개 못하잖아 빨리 죽어 어 나이스 죽었다 아싸 개꿀 총 주사 땅 똥짜맨달 야 9라운드에 18킬 오데스 매 라운드마다 2킬씩 해준다는 거죠 상대에 스카이월 레이나 자라노 리얼 리얼 이응 양악하고 다니네 나 티났어? 나 본캐 초월인데 부캐로 양악중 발로란트 재밌다 야랄 놀았는데? 말 걸지마 니 땜에 죽었잖아 스카이 개새끼야 뭐하냐 얘는 심장마비 왔어요? 집중한다 아이소 집중한다 이거고 바로 죽어버리는데요? 아이소 방금 지실력에 반성하려고 벽보고 서있던거였음? 하하하하하하 안녕? 나는 아이소 땜에 빡칠거 같애 저새끼 너무 던지잖아 난 너때면 빡칠거 같애 레이지야 너의 입장에선 아이소가 던지는걸로 보이지 내 입장에선 레이지 니가 던지는거 같애 잘좀 해봐 아유 병신 왜케 화났어 형 하하 너무 화나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게임 지는거 때문에 저 궁포먹으면 국나오는데 궁포먹는거 봐주세요 너네들이 일진한테 쳐맞을 때 한번만 봐줘 라고 하는것처럼 나 궁포먹는거 좀 봐줘 요 암 소파킹 래퍼 예아 아임 커밍요 네트 수리검 장착 소파킹 제트 러쉬잇 왓더팍? 왓더팍! 홀리샛! 왓더팍! 아아 소파킹! 와우 쉣! 우리팀 존나 못한다 라이크롤! 마치 온거같아 불지오! 그리고 내 맘에도 지금 불이 나지? 우리팀 졸끗치 못하지? 어떻게 이겨야될지 모르겠지? 앞날이 깜깜하지? 왜 씨빨 잘하는 셰키는 상팀에 가는거 뿐이까? 빌러쉬 빌러쉬 그리고 대출은 역시 러쉬 앤 캐시 워우 마이갓! 파킹 세이씨 페퍼 유튜브 보고 깜짝거리는 씨빨 램 스페이지 마이너스 100 한 대만 맞춰 한 대만 왜 스파이크를 받고 싸워주는거지? 와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우리팀 진짜 붙었다 나이스 형님들 사이트 뚫어서 스파이크 박으면 우리 싸워주지 맙시다 스파 박은 순간부터 우리가 유리해 형들 굳이 얼굴 내밀어서 쇼부 안봐도 돼 씨발놔! 이런걸 내가 왜 알려줘야돼? 기본적인거 아니에요 이거? 원형님 핑찍은데 연막 좀 여기야 핑찍은데 연막 좀 핑찍은데 딱 나 들켰잖아 나 들켰잖아 나 들켰잖아 아필! 아필! 아 이거 누가 깔았어! 아 연막 깔라 했잖아 그러게 왜 말을 안듣는데 그림쏜 이 꼰등 개자식아 와 나 염쇠하겠네 진짜 못하면 말이라도 들어줘 제발 감사합니다 오케이 만족한다 우리팀 이겨줘 와 나 진짜 멘탈 갈리고 너무 화가 나는데 아 진짜 이겨보자고 나 진짜 꾸역꾸역 멘탈 접고 게임하고 있어 진지하게 말하면은 저거 이거 지금 방송 중 아니잖아요?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 주먹 꽂은 다음에 모니터 부셔버리고 그냥 탈주 받고 자러 가요 아니지 아니지 지금 당장 친구 불러다가 친구랑 술 한잔 하러 가요 그냥 탈주해버려요 저는 근데 지금 방송 켜져있으니까 여기서 탈주하면 냄새 발로한테 폐작놀란 이럴게 뻔하니깐 참고 있거든요 아 이래서 방송을 하면 안 돼 방송 안 갔으면 지금 바로 탈주했어요 그냥 지금 방송 켜고 몇천명 앞이 있으니까 이미지 관리해야죠 게임 열심히 하는 척 해야죠 아이씨